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i it's Enzal Today, I've made some edible makeup product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안녕하세요 은철입니다 오늘은 먹는 메이크업 자품들을 만들어봤어요 먹는 메이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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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스틱이 있고요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리고 쿠션 팩트까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른 립스틱은 유니글럽의 버닝이라는 레드색상 빨간색 립스틱인데요 한번 더 덧발라볼게요 이렇게 뚜껑이 자석으로 되어있네요 이 립스틱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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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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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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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